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콜라보해서 만든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클레이오 한세라고 해서 여러분 한세시럽 아실지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는 의류 수출 기업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OEM, ODM을 해서 우리한테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해외에 의류를 수출하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의류들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사실 아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의류로는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세시럽에서 이번에 40주년을 맞이해서 클레이오 한세라는 이런 뭐라고 해야지? 선물? 이런 것을 제작을 했어요. 이거는 돈 주시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선물용으로 제작이 되어서 이 전세계의 한세시럽의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에게 40주년 기념으로 만든 특별판입니다. 네, 일단은 이 상자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열어보겠습니다. 이 박스가 굉장히 만듦새가 좋아서 자, 보시면은 여기 앞에 써 있죠? 여기 자세히 써 있네요. 82년 설립 이래 우리 수출 산업에 점렴해온 한세시럽이 2022년 11월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4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단일 공장 최초로 매출 1억불 그리고 2조원의 매출 달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김익환 회장님으로 해서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도 아무래도 전세계에 보내지는 거다 보니까 영어로도 써 있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 작품이 저랑 콜라보를 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제목 자체를 한세시럽이랑 같이 정했어요. 그래서 변화와 번영의 법칙이라고 해서 여기 한세 영아티스트라고 써 있죠? 한세의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40이 되는데 자, 제가 해외 작가로서 연구 중인 반대의 법칙이나 세상의 법칙도 시작은 강하고 인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작은 고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고민 끝에 저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원동력을 반대의 균형과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세상을 향해 팽창하기 위해선 흩어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내실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세계로 변화를 주도하며 뻗어나가고자 하는 한세의 40주년 이념은 제 작품의 철학과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한세의 여기 한세시럽을 위해서 따로 제작을 한 100호 크기의 작품이고요. 제목이 변화와 번영의 법칙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40주년에 한세의 이념하고 제 작품의 개념하고 연결을 해서 한 거고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이 엽서도 이렇게 집에다가 그림처럼 거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디퓨저입니다. 디퓨저인데 이게 기존에 있는 향이 아니라 한세시럽에서 따로 주문을 해서 만든 새로운 향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아직 열어보진 못했는데 사실은 이거 이제 제작 단계에서 회의를 할 때 샘플로 향을 맡아봤는데 정말 되게 신기한 그런 향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실 이거 상품을 만들 때에도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 패키지를 만들 것인지 그런데 이 블랙에다가 이런 식으로 작은 엽서로 끼워넣는 것도 나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없고 저도 이거 달랑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선물로 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세시럽은 사실 뭐 일반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 작품과 같이 해서 이제 이 작품은 한세시럽 본사 쪽에 설치가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세시럽도 잘 되고 저도 같이 잘 되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스를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게 만들었어요. 아무튼 한세시럽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한세시럽과 한 콜라보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선물 개봉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